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가족들이 먹으려고 토둥땅 시장가서 한 마리 만오천짜리 두 마리 사서 우리 가족들 다 먹고 우리 치우도 줘야겠죠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집도 엄청 잘 지킵니다 우리 진독의 치우 흑구 우리 치우도 먹이려고 이렇게 제가 뼈를 싹 가리고 이렇게 순살만 갖고 왔어요 우와 너무 잘 먹는다 우리 치우가 이제 할머니가 되고 몸이 좀 약해졌네 치우도 잘 타고 몸 건강하라고 이렇게 푹 구웠습니다 푹 구웠어요 아주 잘 먹네 맞짱 이렇게 잘 먹어준게 좋다 주리 치우 오래 더 아프지 말고 오빠랑 오래오래 살자 간이 안됐어서 좀 싱거웠겠다 소금을 살짝 살짝 쳐야되는데 아예 무염으로 무염으로 그냥 이렇게 토종자 백숙을 우리 치우에게도 이렇게 줘봤어요 아주 그릇이 깨끗하게 아주 핥아 아주 핥아 그릇까지 먹을래 기세네 치우야 그럼 먹으면 안 돼요 다 먹었죠 치우야 고개 들어 보고 엄마 다 먹었네 아이고 이뻐라 치우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프지 말고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우리 치웅 알았다용 응 응 다 먹었잖아 네 요렇게 맛있는 토종닭을 먹어봤습니다 네 여러분도 맛있는 토종닭도 드시고 해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가족들과 모였어 네 토종닭도 먹고 우리 치우도 이렇게 또 줄 수 있어서 너무 오늘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뵈요 안농